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중 한 명인 스티브 아이즈먼이 CNBC 인터뷰에 나왔습니다. 대형 기술주들 전망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새에 들어서며 대중의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. 연준과 기준금리를 놓고는 일반적이지 않은 입장을 내놨습니다. 전 연준의장 폴 볼커가 80년대에 저질렀던 실수를 언급하며 너무 이른 시기에 금리 인상을 멈췄다가 인플레이션이 종잡을 수 없이 커진 사례를 배워놓고서 굳이 또 금리를 급하게 인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.